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김대원입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공 및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의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차차 맑아지겠고요.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은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7도, 대전 10도, 광주, 대구 11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19도, 대전 21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포근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오늘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성영상과 일기도를 통해 기압계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합성영상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기압골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수는 대부분 그친 상태이고요. 붉은색의 하출문이 일부 지역에 남으면서 약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침까지 강원도의 0.1mm 위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부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중국 남부지방에는 대기 상층의 저기압성 회전이 보이고요. 기압골 전면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하출문부터 흰색의 상출문까지의 다출문이 보이는데요. 이 구름대는 점차 발달하면서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겠고요.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수 지역과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 전남 해안에 내일 새벽부터 그 밖의 전남권과 경남권 해안에도 비가 시작되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에 10에서 40mm 제주도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는 최대 6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전남 해안과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 광주 전남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축대나 옹벽, 붕괴 및 산사태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개의 실황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만들어졌고요. 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인천 강화군과 전북 군산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짙은 안개로 인해 서해안에 인접한 공항과 서해상에는 항공기 및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의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풍 및 해상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 발효 중인 강풍특보는 아침 6시를 기해 해제되겠고요. 부산 울산 거제에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압골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해상 상황도 점차 좋아지겠는데요. 남동쪽 해상에 발효된 풍랑특보는 오늘 늦은 오후에 점차 해제되겠으니까요.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